양심 세상 만들어야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대승사상으로 오면 정토나 천국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정토죠. 양심이 승리한 세상. 기독교에서는 천국이죠. 우리 3일 신고에도 보면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천국. 성통공안. 돌을 닦아서 이루면 성통공안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성인들 계신 곳에 가서 영득해라 가리라. 거기서 영원한 쾌락을 얻으리라. 똑같아요. 기독교랑 우리 민족 철학도. 천국이 있고 여기서 도덕이 잘 닦인 사람은 양심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그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양심 51% 내면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주여주여 해서는 못 가요. 아미탑을 외서도 못 가요. 아미탑을 말하면 천국 간다는데요. 극락 간다는데요. 정토나 극락 간다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데는 가실 건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세계는 아니에요. 이 세계는 양심 51%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원경전에 나온 의미에서 극락, 정토, 천국은요. 영혼이 정화된 사람들이 가는 세계예요. 아미탑을 열 번 해고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이 이미 마음이 불순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는 세계도 아미탑을 한테 집념 안 할 때보단 더 좋은 세계 가겠죠. 그런데 저는 경전에 나와 있는 본래 모습의 극락, 정토는 아니다. 그런데 대승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천국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인도 불교에서도 천국이 있어요.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 브라마의 하늘. 여기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다 극락들이에요. 석가모니가 계실 때도 범천 사상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불경이에요. 자비희사, 자비를 실천하면 범천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얘기해 주는 구절도 있었죠. 너도 극락 갈 거다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힌두교의 극락이죠. 똑같아요. 설명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가면 다시 이윤에 안 할 수 있는 지구에 다시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가는 영혼이 정화된 사람들이 가는 세계예요. 범천이나 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는 범천이 되게 폄하되어서 설명되는데요. 원래 힌두교에서의 범천이라는 것은 브라마의 하늘이라는 것은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류는요. 태고 쪽부터 극락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이걸 버립니다. 범천 가면 뭐하냐 또 태어나야 되는데 범천도 현상계다. 무상고 무화가 지배하는 세계다. 따라서 소승불교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극락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자 를 주장한 거예요. 완전히 이 열반의 세계로 도로 들어가자.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여기도 사바세계니까 떠나자. 정토도 결국 들어가 보면 정토 사상도 결국 불교 안에서도 정토가 있습니다. 초기불교에서도. 초기불교에서 정토는 뭘까요? 아나함들이 가는 세계예요. 힌두교의 범천 사상의 영향으로요. 지구에 더 안 와도 되는 깨달은 성자들의 세계입니다. 초기불교에도 이미 있어요. 정토가. 그런데 아나함은 뭐죠? 아라한 못된 양반이죠. 즉 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들어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힌두교도 똑같이 있어요. 범천에 가서 태어나는 게 아나함급이고요. 범천에 가서도 결국은 열반에 들고 끝나야 돼요. 인도 사상은 똑같습니다. 범천에 가서 열반에 들어 끝나거나 정거천이라고 그래요. 청정하게 정화된 존재들이 사는 세계라고 청정할청, 고처할거자, 정거천. 여기가 색구경천이라는 것도 정거천 중에 제일 꼭대기 하늘입니다. 정거천이 있어요. 몇 개의 하늘이 있어요. 성인들, 아나함들이 가는 세계. 그러다 거기 있다가 열반에 들고 끝나요. 결국은 뭐죠? 이것도 극락이나 정토 이런 거는 진검다리고 초기불교에서는 여기 갔다가도 빨리 더 공부해서 열반에 들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사라지고 끝내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대승이 오면서 그러니까 힌두교만 해도 애매한 거예요. 힌두교도 좀 소승적인 거예요. 이 하늘을 얘기하면서도 여기 가도 어차피 현상계야 결국에는 모든 몸을 다 벗고 아트만과 합일되어야 끝나라는 사상이 비슷해요. 초기불교랑 비슷합니다. 인도 사상들은 비슷해요. 열반이 끝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대승사상들은 천국 극락을 얘기하면서도 또 그 이후 인도에서도 대승불교는 그 천국 극락을 얘기하면서도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의미의 천국 극락이 아닌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인류를 계속 지도하고 보살피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도 환인, 환웅이 열반에 드나요? 안 들어요. 홍익인간 할 생각을 하고 있죠. 인류를 이롭게 해야 되니까 하느님이, 하느님 아들인 환웅이 직접 내려와서 사실은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분신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여기서 결혼도 하면서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올라가요. 이 스토리가 예수님 스토리죠.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아무튼 하셨건 안 하셨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셔서 인간 사는 도리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여기 알고 있어요. 나 죽으면 극락 간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세계에서는 거기는 이제 제우스가 사는 올림프스 산이죠. 거기에 하데스라고 돼요. 저승. 저승에 간다. 원래 하데스가 이제 좀 땅 속의 저승을 주로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 글을 보면 하데스가 올림프스도 의미예요. 그냥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데스에 간다. 거기다 좋은 세계에 간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만 여기 들어간다.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 분명히 해요. 다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정토에 가면 신들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저자 직강으로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아미타불한테 강의 듣는다. 아미타경에서 얘기하듯이 소크라테스도 거기 가면 신들이 신전 짓고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우스도 만나고 만나서 우리가 아는 제우스나 이런 신들은 좀 문란해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반대했어요. 신들은 정의로운 존재들이다.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신은 같은 제우스라고 이름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철학자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존재죠. 진정한 신적인 존재죠. 그 신들을 만나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가슴이 뛰어서 독약을 드신 분이에요. 좀 이따 드시라고 해도 나 좀 빨리 가서 가서 배우고 싶다. 철학자들이랑 하늘나라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공부하고 싶다. 하면서 마시고 가슴 두근대면서 가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죠. 가족 걱정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거죠. 이 세계 이 세계 소크라테스 나 이번에 가 이제 가 거기가 내 본향이야 내 고향이야 이러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에서의 극락은요. 보살들의 센터입니다. 전 우주를 관리하는 보살들의 센터가 돼요. 정화된 사람들의 세계 즉 이게 왜 천국 강조가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대승은 소승은 돌을 닦은 사람들이 이 우주를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원래 아나함이나 남아있다는 그 세계에 대승에 오면요. 이 정거천에 누가 사느냐 보살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영어는 비슷한데 거기 열반의 못된 존재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부처들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부처와 보살들이 거기 살고 있는 세계야 라고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랑도 분명히 교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인 발상 하고도 만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통해 저기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상들이요.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있다. 불교와 기독교도 분명히 사상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누가 먼저다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 부처님의 사상이 더 먼저니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의 영향을 예수님한테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예수님의 사상이 불교에 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대승사상이.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교류하고 있다. 그 점을 좀 중시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된 만큼 한번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을 하나 제가 대학 때부터 사도 보던 책이라 책이 많이 낡았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죽기 며칠 전에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와서 도망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왔을 때 자네 아무래도 의식 때문에 떠난 배가 돌아와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아테네에서. 그런데 배가 풍랑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친구가 오늘 내가 배 돌아올 것 같아. 곧 너 죽는다. 내일이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오늘을 안 오고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해. 좀 전에 자네가 나를 꿈을 안 깨워서 다행히 내가 꿈꿨는데 여신이 나타나더니 소크라테스요. 사흘째 되는 날 그대는 비옥한 푸티에에 이르리라. 이거는 저기 일리아 때의 한 구절이에요. 즉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사흘 내면 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게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배가 오늘 안 들어올 것 같아. 왜? 오늘 들어오면 내일 내가 죽는데 사흘 뒤에 고향에 가리라. 지금 게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재밌죠. 꼭 사흘이 나올까요? 예수님 부활도 사흘인데 이것도 사흘 얘기가 나오는데 스토리는 다르지만 아무튼 사흘 뒤에 너는 고향에 가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길 간다는 게 무서운 분인데 크리톤에서 이렇게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을 파이돈은요.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당일을 닥쳐가지고요. 제자들이랑 지인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침울하죠. 오늘 독약 받는데 소크라테스가 근데 그 와중에 설법을 해요. 너 내가 죽으면 끝일 것 같아? 하면서 영혼불멸을 입증합니다. 영혼불멸 논쟁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서 영혼불멸을 논쟁하는 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불멸을 얘기할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기 전에 전생에 알던 걸 기억하는 거다. 그렇지 않겠는가.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같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꺼내. 사실은 그거는 이데아를 아는 거죠. 본성상 이데아를 알고 있는 부분인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가지고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논리를 펴서 지금 보시면 싹 설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그 상기하는 이론이 내가 상기를 자꾸 주장했잖아. 하는 거죠. 그게 영혼불사의 증거가 있지 않을까. 상기에 전에 뭔가 알고 있던 걸 기억해내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안다는 것은 상기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보고 들을 때 같은지 다른지 저도 준우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우기면 아주 우스워집니다. 애기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래 버립니다. 요즘도 그걸 얻어 배워가지고 아니야. 준우 바보야. 아니야. 바보도 알더라고요. 준우 천재야. 천재는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나쁜 거다 싶으면 아니야. 같다 다르다를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 같음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그런 지식을 어디서 가졌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같음 자체 크다 작다. 그 자체 이게 다 이데아들이에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아름다운 자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이뻐 안 이뻐 알아요. 어떤 게 이쁜 거야 라고 우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이쁘다고 해요. 그 영어만 알면 그걸 바로 표현합니다. 이거야 아니야. 왜 그 전부터 마음이 이미 끌리고 있어요. 이건 끌리고 이건 안 끌려요.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합니다. 또 선 자체 이런 자체 이게 이데아들이에요. 이걸 어디서 배웠겠는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우리 안에 양심이 알고 있다. 참나가 알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식으로 말하면 어떤 신적인 이성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우리 안에 불멸의 신적 이성이 있다고 믿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전에 알았으니까 아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상기서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게요. 이게 영혼 불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 전에 획득한 지식을 출생시에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감각을 쓰면서 회복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그거를 상기라고 부른 게 옳은 일이 아닐까 소크라테스 항상 이렇게 질문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또 맞짱을 쳐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대화가 진행됩니다. 심미아스 제자한테요.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육체가 인간의 형상을 취하기 전에도 육체를 떠나서 있었고 또 생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일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지금 나한테 다시 복귀된 게 아닐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거듭 말해온 바와 같이 아름다움이나 선 모든 것 진선미죠. 아름다움과 선 모든 것에 본질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방금 우리가 발견한 이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하면 말이 이렇게 어렵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 모든 감각을 비추어 볼 때 전에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음이 필연적인 일이 아닐까 제자들은 다 말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기억이라는 건 전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 판단들이 쌓여 있다가 저장돼 있다가 내가 다시 그 판단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옳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저 사람도 영혼이 출생 전에 존재했다는 것에는 충분히 납득이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제자가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만족할 만큼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가 치고 나옵니다. 아직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흩어져 버리고 결국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시 이제 이 얘기가 또 다시 논의가 깊어지는데요. 모든 산자는 죽은 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부시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태어난 것일까 라는 이런 그 얘기가 앞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가지고 결부시키면 증명이 증명이 다 된 것 아닌가 만일 영혼이 출생 전에 이미 존재해야 되고 출생 전에 이미 존재하고 영혼이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을 향유하게 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될 때에는 죽음과 죽은 자 이외의 다른 데서 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에 살았거나 지금 태어났거나 간에 어디서 왔을까 죽음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거죠. 산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런 지금 자세한 증명은 제가 못 읽어드리고요. 좀 책이 길어서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책이 파이돈이에요. 파이돈 소개 정도로 할게요. 그런데 그래서 영혼 불멸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나올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체 같은 자체 이런 불변하는 본질 언제나 그대로 있으며 언제나 불변하는 모습으로 독자적으로 전제하는 것들 이런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도 끌고 들어갑니다. 영혼도 생명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보세요. 간단해요. 소컬테스 주장은 생명에는 죽음이란 생명의 본질에 죽음이 있을 수 있나 이거죠. 생명이라면 죽음이 있을 수 있나 지금 보면 설득이 안 되죠. 죽는 생명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생명 그 자체가 죽을 수 있나 이거죠. 같은 자체 아름다운 자체도 영혼하듯이 이거 이데아를 인정해야 돼요. 이데아를 좀 직관한다면 그런 정보들 영혼한 정보들이 존재하듯이 생명 자체도 영혼하지 않을까 생명 자체도 영혼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금낙 얘기가 막 나옵니다. 철학자가 가는 금낙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 읽어드리려고요. 그러면 아미타경이랑 너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철학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읽어드리진 못하고 아미타경이랑 아미타경이랑 똑같은 내용이다. 파이돈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얘기래요. 변화하는 것들은 감각,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데 불변하는 것 이런 본질적인 것 이데아의 세계나 영혼의 본질은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게 아닐까 불변하는 세계와 변화하는 세계를 갈라보자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변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일 테지. 그러겠지? 그러면서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럼 영혼은 무형에 가깝고 육체는 유형에 가깝단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리를 하는 거죠. 변화하는 게 있고 우리 안에 변화하지 않는 게 있겠지. 본질이 있겠지. 우리의 그 본질이 영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 그건 안 죽는다는 영원한 본질이고 아까 우리가 전에 분명히 알고 있던 걸 다시 복귀해내는 것 같은 상기작용도 전생을 설명 우리의 영혼 불멸을 설명하지만 그거는 이제 윤회하는 영혼의 어떤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아예 본질적으로 영혼과 물질 간에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있다. 영혼이 지각수단으로서 신체를 사용할 때 영혼이 몸을 써서 지각을 하죠. 보시면 시각 청각 이 밖에 다른 감각들을 사용할 때 영혼은 신체에 이끌려 변화하는 것들의 세계로 휩쓸려 들어가 방황하면서 혼미하게 되는 게 아닐까 영혼이 자체는 본질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데 시공 안에서 육체를 쓸 때 현상계에 집착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고 탐진치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겁니다. 탐진치를 불교 용어로만 아시면 안 되는 게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요. 니코마커스의 윤리학 보면 훨씬 서양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분석할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게 딱 세 개가 독자적으로 쓰여요. 니코마커스의 윤리학은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스탈레스가 이미 썼어요. 그런 표현들을 써요. 서양은 서양대로 탐진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교랑 연결을 안 짓더라도 인간을 분석하면 비슷한 분석에 도달해요. 여러분 니코마커스의 윤리학 한 번 시간되면 보시면요. 무섭습니다. 백과사전 같아요. 서양판 대학이에요. 인간의 모든 심리현상을 하나하나 자명하게 분석해놔요. 저도 보다가 질렸어요. 어디까지 분석을 해가는 거야. 이 무서운 양반일세. 하나하나 동양하고 다르게 동양은 대체를 설명하잖아요. 뼈대를 하나하나 관절 하나까지 설명해요. 들어가서 보다 보면 질려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 그런데 그 책 한 권에서도 분석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한 인간이 도덕성을 지적이면서 도덕적이 되면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굴러가는가 전형적인 대학이에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재가 치우평천하 각 항목들이 다 다뤄집니다. 지성 의지 감성 개인 가정 국가 전체를 그대로 다뤄요. 그런데 엄청 치밀하게 다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철학자들은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직관을 하면서 설명합니다. 자기 시대에 맞게 설명을 하지만 큰 그림이 똑같아요.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면 다 똑같겠죠. 우리 안에 신적인 이성 안에 그 정보가 새겨져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왔을 땐 정신을 잃는데요. 지금 여러분 못 깨어있지 못하고 탐진치로 사는데 고요히 생각하는 때면 마음을 비우고 개체성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그리고 육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으면 이겠죠. 고요하게 생각할 때 이게 고요할정에 고요할 정에 사고려자 하면 정려가 유교에서도 대학에 나온 그 명상법이 정려죠. 고요한 중에 생각하라. 그래서 유교의 이 용어를 갖다가 불교에서 선을 번역할 때 정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야나 선을 번역할 때 정려 고요한 중에 생각하기 이게 다른 편으로 묵상이에요. 침묵 속에 생각하기 묵상 그게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요히 생각할 때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고요히 생각할 때면 순수하고 영원하고 불멸하며 이게 거의 상락하정의 세계죠. 순수하다 청정하다 영원하다 상 불멸하다 내가 불멸하는 거죠. 상락 아 이 정 다 해당돼요. 순수하고 청정하고 영원하고 불면하며 불변하는 것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육체에 대한 집착만 비우면 우리는 본래 모습인 영원불멸의 생명 그 자체에 복귀하는 게 아닐까? 이것은 영혼과 동질적인 것이므로 이게 영혼의 본질이므로 이거죠. 영혼과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이 원래 그렇게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영혼이 제 자신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만 돌아간다면 영혼이 본래 모습으로만 돌아간다면 이게 불교에서 회광반조죠. 빛을 자신한테 돌이킨다면 영혼은 언제나 이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영혼 불멸의 세계랑 항상 함께 살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죠. 영혼이 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 그래서 영혼 정화작업을 한 철학자는요. 급락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영혼 자기 본래 영혼에 복귀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겠죠. 지금 저 하늘나라는 영혼은 그릇된 길에 들어가기를 그치게 되고 불변하는 것과 사귐으로써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차원과 사귐으로써 그 자신이 불변하는 것이 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된다. 영혼 자체는 육체랑 집착할 때는 육체랑 함께 죽는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윤회를 하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늘 죽고 살고 해야 되는데 육체에 집착하다 보니까 육체에 기대서 살게 되는데 영혼이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면 내가 원래 불멸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돼 다시 이 육신을 안 바꿔도 영혼이 신들의 세계에 살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게 지금 불교강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기독교나 천주교강이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미 그리스 로마 철학의 뼈대에서 이미 주장된 거예요. 윤회론까지 다 영혼은 이런 상태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서양 철학을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이걸 주장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지혜라는 건요. 영혼 불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게 지혜였어요. 이쯤 오면 지금 기독교랑 이게 둘일까요?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로마의 식민지혜를 살리시던 분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핵심이 이건데 영생을 얻는 게 지혜다. 그리고 영생은 내 영혼이 원래 신성한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을 대참음으로써 난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이 사상만 얘기하면 이게 지금 기독교입니까? 다 안합니다. 그래서 또 가볼게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된 있을 때 영혼은 자연은 영혼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어서 육체를 지배하게 하고 육체는 노예가 되어 영혼을 섬기게 해놨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확실히 얘기 듣다 보니 영혼은 신적인 것을 닮았고 육체는 사멸하는 것을 닮았네요. 두 개가 차원이 다르네요. 라고 하니까 케베스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을 생각해 보게 영혼은 신적인 것과 흡사하고 불멸이며 예지적인 것 예지적이라는 건 지혜로운 자리고 지혜의 자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서 분해하지 않으며 절대 소멸되지 않으며 한결같으면서 분해되지 않고 신적인 거라고 하면요. 불교에서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진여입니다. 참되고 늘 한결같음 진여 진여를 지금 얘기합니다. 한결같은 기독교에서는 지금 하나님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자리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것인데 이에 반해 육체는 인간적이고 사멸하는 것이며 비예지적이고 다양하며 다양하게 쪼개져 있으며 분해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을까?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얼마 안가서 분해되고 말 것이고 영혼은 전혀 분해되지 않는 게 아닐까? 영혼은 안 죽는 게 아닐까? 이런 논리로 또 제자들을 설득해봐요. 처음에는 상기서를 가지고 주장하다가 이제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다른 차원의 존재인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할 때는 전생 기억을 못해도 되죠? 그냥 지금 여기서 내 영혼과 육체를 분석해서 답이 나와요. 제가 취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윤회론 자꾸 저한테 질문하실 때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혼이 죽습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연구해보시라. 숙명통을 얻어서 전생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과 육체를 연구해서 영혼이 죽는 물건인지 아닌지 답을 내보시라. 그러면 소크라테스처럼 영혼은 죽는 물건이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해서 연구했죠? 고요히 생각해보면 명상을 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에서 그 추운 날도 딱 서서 명상에 들어가면 딱 서있는 채로 그대로 나를 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늘 또 소크라테스 명상에 들어갔네 하고 갑니다. 몸이 워낙 건강한 분이라 그러는데 상관없대요. 다음날 딱 답을 얻으면 딱 일어나요. 눈을 떠요. 무서운 분이죠. 서서 명상하시는 분들 봤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양 철학의 시죠. 재미없는 철학을 만든 사람. 이렇게만 알지 못생겼다더라. 뭐 이런 거. 일부러 좀 외모를 안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당시 아테네가요. 지금 이상으로 몸짱만을 추앙하던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몸. 남자들이 다 몸 만드는 일만 하고 있어요. 다 운동. 스포츠. 그때 그 조각들 보면 아시죠? 날마다 그 조각을 보면서 다이어트하고 몸 만들고 훈련하고 올림픽 경기 거기 나갈 준비하고 이런 시대에 다 어떤 소크라테스는 뭔가 넉넉하게 생긴 배나원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딱 충격적인 거죠. 자신들의 미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정한 진선미가 있어 하고 딱 설파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르죠. 조각을 보면 그렇게 당시 조각 미남상이 아니었다.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육체적 아름다움만을 쫓는 세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을 설파한 존재가 등장한 게 소크라테스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영혼은 정말 하데스 즉 이 하데스가 지금 거의 올림프스 산이에요. 우리가 제우스 신이 산다고 하는 하데스 즉 영혼처럼 보이지 않으며 순수하고 고상한 곳 하데스라는 곳 자체가 우리 육체에 비하면 영혼처럼 이 물질 세계에 비하면 영혼의 세계처럼 순수하고 고상한 세계인데 여기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에테르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수 영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딜까요? 우리 현상계에서 볼 때는 이런 신의 세계죠. 여기서 볼 때는 신의 세계죠. 그래서 이 대승철학이 오면 자꾸 이 극락을 강조하는 게 초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 보살 같은 존재 철학자들이 사는 세계를 그려야 여기서 인간들한테 영감을 주고 또 여기서 끌어올리고 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세계 안에 부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도 극락이니 정토니 계속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초창기부터 대승불교가 제대로 정리된 경전들이요. 화엄경, 유마경, 법화경 이러죠. 다 극락사상입니다. 다 정토사상. 아미타경 이게 초창기 대승경전들이거든요. 핵심이 다 극락과 정토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현상계를 떠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부처가 되고 이 세계 안에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자. 극락의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온 우주를 구제하러 다니자는 사상을 전개해요.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세계를 이기합니다.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세계. 진리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래요. 고향. 본래의 고향. 우린 여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으로 가자고 안 해요. 극락으로 가자는 게 일단 대승사상이에요. 그래도. 제가 극락 사상을 비판할 땐 이런 거예요. 이름 좀 외고 내가 극락하겠다는 사상이 과연 대승적인가. 또 이 세계를 정토로 못 만들면서 다른 정토를 꿈꾸는 게 대승적인가. 이 두 가지는 제가 비판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승사상은 여기를 정토로 만들어서 여기서 지상에서 정화가 돼서 정화된 세계에 들어가자는 얘기고요. 거기서 또 지구를 구제하러 나오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토사상은 제가 환영이죠. 거기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신들이 진선미한 신들이 살고 계신 곳이야. 신이 허락하면 내 영혼도 거기 갈 거야. 그런데 본인은 나름 간다고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지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즉시로 그렇게 소멸되고 말겠냐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너 아까 소멸된다고 그랬지. 영혼이 뭔지는 알고 지금 소멸을 논하느냐. 영혼을 더 파들어가면 육체랑 다른 존재야. 영혼은 소멸될 수 없어. 우리도 혼비백산이라고 하죠. 혼은 날라가 버린다. 이러는데 그 혼이 진짜 날아가겠는가. 이거죠. 윤회를 할 거다. 아니면 정화된 영혼은 더 좋은 세계에 가서 또 신들의 세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영혼은 그런 존재다. 원래 불멸이거든.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와 어울리기를 피하고 육체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을 잘 관리해서 육체의 흔적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되고 육체를 떠날 때 육체에 집착하지 않는 영혼 흔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육체에 휘둘리지 않는 영혼 육체에서 해탈할 것을 일생 동안 연구한 영혼 철학자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영혼은 항상 죽음을 연습해온 터인데 철학이 다름 아닌 죽음의 연습 아니겠나? 육체랑 분리될 때를 대비해서 철학을 우리가 닦아 놓은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철학이 왜 죽음의 연습이냐면 육체를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 탐구고 영혼의 본질에 복귀하자는 게 철학이잖아요. 육체를 초월하자는 학문이 철학이었으니까 죽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살을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죽음의 연습이 철학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그 온전한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영혼은 무형으로서 이미 육체의 때가 안 묻었으니까 제일 순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무형을 말합니다. 가장 순수한 영혼은 무형의 세계 즉 신적이고 불멸이며 예지적인 세계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지당한 발상이죠. 가장 가벼운 영혼은 가장 높이 뜰 거고 가장 무거운 영혼은 땅 속 깊이 가라앉지 않겠는가? 지옥을 향하지 않겠는가? 가벼운 영혼은? 죄가 없는 영혼은? 하늘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면 인간이 과오와 우매, 공포와 야욕 및 온갖 악에서 해방되어 큰 행복, 우리 3.1신고에 나오는 영득쾌락 영혼이 큰 쾌락을 얻고 마침내는 비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신들과 함께 되는 것이 아닐까? 당시 은밀한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서 신들과 함께 되는 사람 이런 얘기들이 나왔나 보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게 아닐까? 진짜 신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우리 3.1신고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거기 하느님이 계신데 묶, 불령, 제철, 묶, 신령들과 철인들이 호의하고 있는데 성통공안, 본성을 잘 깨치고 홍인인간의 공덕을 쌓은 사람은 죽어서 거기 가서 영득해라 가리라. 여기 3.1신고 3장이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어디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적인 성인들은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죄가 없는 자가 거기 가리라. 그러니까 이름만이면 가리라가 아니고 죄가 없는 자가 거기 가리라. 이름만이면 가리라는 건 공부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럽혀진 영혼, 육체의 노에 노릇한 영혼들은 땅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물질적이야. 그런 영혼들은 죽은 뒤에도 무덤가에서 배회하니까 유령들을 자꾸 봤다고 하는 거야. 이 얘기까지. 공덕묘지에서 자꾸 유령 보죠. 유령들이 배회하는데 그것들은 그 영혼들이 깨끗이 육체를 못 떠난 그런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성질의 아까 예지적이라는 건 우리가 지혜로만 만날 수 있는 세계예요. 가시적이라는 건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 세계죠.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는 예지적이라고 하고요. 지혜의 지혜의 지자 써서 지혜로 알 수 있는 세계. 가시적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유형화까지 되는 거야. 오죽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생에 가졌던 여러 습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 그래서요. 만약에 제멋대로 산다거나 술에 취한다는 습관. 즉 폭식하거나 폭식, 방탕, 음주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당나귀나 그 밖의 그런 따위의 동물로 태어나는 거야. 자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그 습성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런 동물이 될 거야. 또 부정한 일과 포악한 일과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일이나 독슬이나 매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닐까? 동물 윤회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 습성과 경향성을 따라서 어울리는 대로 가는 게 분명하지 않나? 그러면 철학자는 천국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신적인 인간은 신들의 세계로 가야 맞지 않나? 근데요. 이 얘기가요. 부처님도요. 부처님이 한 세대 앞뿐인데 초기 불경에서 이미 다 나옵니다. 천도제 지내는 걸 비판하면서 돌멩이를 물에 넣어봐라. 가라앉지. 그런데 천도제 지낸다고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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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뜨겠느냐? 기름을 물 위에 부어봐라. 가라앉지라 한다. 천국 간 영혼이죠. 그걸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하면 가라앉겠는가? 업이 가벼우면 그 업대로 가는 거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초기 불경에 등장하는 천도제 비판 이론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소크라테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절제와 정의라고 부르는 공공의 덕을 실천한 사람들 철학과 이성은 못 가졌으면서도 습관과 수련으로 그런 덕을 획득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 중에 절제와 정의, 좋은 덕을 실천하면서 공공의 국민적 덕을 실천한 사람들 즉 독립운동도 하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도 하는 사람들 또 철학과 이성은 못 가졌으나 철학자는 아니지만 좋은 습관을 획득한 사람들은 태어나더라도 꿀벌이나 노랑벌, 개미 그래도 짐승인데요. 아무튼 좋게 봤나 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평화스러운 정적으로 다시 나오거나 또는 사람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점잖고 절제되는 사람들이 이런 동물이 되거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도 잘 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평화로운 세계에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예요. 이분은 그러나 신들의 세계, 그 광명한 세계는 거기 들어가서 신들과 함께 있으려면 오직, 오직입니다. 철학을 닦아서 육체를 완전히 해탈하여 깨끗하게 영혼이 깨끗해진 사라겜에만 허락되는 것이요. 이 밖에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일일세. 여기서는 딱 단호하게 나가세요. 그건 철학자들, 영혼이 정화된 존재들만 간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주여주여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실천한 사람만 간다. 그런데 아버지 뜻을 아까 같이 모르고 실천하면 인간으로 오고요. 정확히 알고 실천한 사람들만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로 가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돈, 권력, 명예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철학이 정화와 해탈을 주므로 철학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 길로 이제 간 사람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제일 안 된 분들이 영혼을 육체에다가 못 박아가지고요. 결부시켜서 마침내 영혼을 육체랑 담게 한 사람들. 물화돼버린 사람들. 이런 거죠. 탐진체의 화신이 돼버린 거죠. 진리의 화신이 돼야 되는데 그럼 진리의 화신이면 철학자입니다. 탐진체의 화신이 돼버리면 이제 물화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어울려 똑같은 습성을 가지게 되어 세상을 하시갈 때 절대 깨끗하게 되는 법이 없고 하데스에 깨끗이 갈 수가 없고 좋은 세계에 못 가고 언제나 육체에 물 들어있어서 좋은 세계에 못 가고 또 다른 육체로 옮겨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윤회하면서 더 나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욕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따르면 신적인 이성을 따르고 인간적 욕정을 내려놓고 이게 기독교에 오면 성령의 뜻을 따르고 육정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얘기가 정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따르며 그리하며 양심을 따르라는 거죠. 언제나 이성이 양심이죠. 소쿠라테스한테는 이성 속에서 살면서 참되고 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늘 신의 세계를 직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불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견성하셔야 돼요. 불교로 치면 확철되고 하셔야 돼요. 늘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보면서 세상을 살 때도 신적인 뜻에 따라 이성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욕정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네. 이런 사람이 죽은 후에 자기를 닮은 곳으로 가는 것이며 인간적인 모든 악에서 해탈될 것에 이게 해탈론입니다. 영혼불멸론, 해탈론, 그리고 이제 극락론까지 가는데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또 가시면서 이런 말 돼요. 부처님처럼 나는 자네들이 소쿠라테스보다 소쿠라테스의 빠가 되지 말게 진리를 더 생각해 주기를 바라네. 진리의 빠가 되게 자등명, 법등명 그러죠. 너 안에 있는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휘둘리지 마라. 왜 성인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할까요? 이렇게 사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아 이런 멋진 말씀 하시다니 부처님 하면서 또 엎어집니다. 말씀도 그냥 겸손하셔라 하면서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안 돼요. 거의 전에 박명숙 씨 보니까 이분은 캐릭터가 좋아서 욕을 해도 막 환호하더라고요. 막 팬이 따라오니까 꺼자 하고 욕하는데 아 멋있다고 더 팬이 한 번 더 해주세요. 욕 좀 이런 경지가 가버리면 해서 그분은 원래 캐릭터가 그런 거지만 예수님 입장이나 성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골친 거예요. 진리의 빠가 되주라 제발. 내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주라는 게 성인들의 당구입니다. 그러려고 나 태어났다. 인간으로. 인간이 걸어갈 길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자꾸 예수님 평소에 보여준 모습은 생각 안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만 자꾸 기억해요. 우릴 위해 돌아가셨지. 그런데 우릴 위해 사셨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진리를 보여주려고 태어났는데 십자가에 꼭 매달린 것만 진리입니까? 그거 진리의 일부죠.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무슨 말씀하고 어떻게 사셨는지예요. 그걸 배워서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면 나도 예수님이 되는 건데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오마한 데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진리 내가 평소에 설했던 진리에 집착하라. 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정신세계에 물러가 정신세계에 딱 몰입해서 그 정신세계에 물러가라고 하는 게 영적인 차원대에 들어가서 사물들의 진상 이데아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 순수 사유를 통해서 성찰하는 사람이 사물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움직여야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데아는요. 철학자들 영혼의 본질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물의 진상을 아는 사람이 정확히 안다. 철학의 어떤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극락과 상관없이 중간에 멋진 말이 나와서 읽어드렸고요. 마지막이요. 사람이 죽으면요. 전설을 얘기해줘요. 전설에 그렇대. 서코라테스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명하다고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대체는 맞아.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 당시 떠도는 전선들을 이용해서 얘기해줘요. 전설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다이몬 어떤 수호령 같은 존재가 살아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심판관 앞으로 데려가서 선악을 심판받게 한다고 하더군. 이런 얘기하면서 하데스로 가게 돼 있고 그 하데스에 가면요. 자 여기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요. 서코라테스는요. 그리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기가 세계의 전부인지 알죠. 물이라는 걸 못 느끼겠죠. 물 속에 있다는 것을. 평소는 자각 안 하고 살겠죠. 우리가 공기 느끼듯이 물 속에 살겠죠. 그런데 그 바닷가를 벗어난 우리는 또 공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공기 속에. 그런데 그 이의 세계는 우리도 사실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 에테르의 바닷. 공기의 바다. 그 너머에는 에테르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는 것. 하늘에. 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 보듯이 보인다는 것. 저것들 저 아래에서 잘 산행하고 좋냐 이러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물 속에 살고 있죠. 물을 공기처럼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밖에 나오면 공기가 있죠. 우린 공기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기 속에 살고 있는데 공기도 질이 이제 질이 더 낮은 거고 에테르 기운이죠. 에테르 속에 에테르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는 에테르를 공기처럼 쓰는 세계. 그래서 그 세계 몸도 에테르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몸도 에테르로. 그래서 보이티우스가 철학에 이하했을 때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성인들의 몸은 에테르로 이루어진 에테르 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보이티우스는 성인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인이라 성인이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의 마지막도 정리자입니다. 그래서 양계통에 다 지혜를 갖고 있어요. 아주 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음모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감방에서 죽기 전에 철학책을 써 놓은 게 철학의 위안이에요. 죽기 전에 철학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려고 자기가 쓴 건데 그 안에 성인들의 몸은 에테르로 돼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파이더네임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에테르가 우리의 공기랑 같아서 계절도 온화하고 장춘세계죠. 늘 봄인세계인 거죠. 병도 없고 우리보다 오래 살면서 에테르가 물보다 공기가 순수하고 공기보다 에테르가 순수하니까 가장 순수한 세계에 살고 있고 모든 감각이 우리보다 탁월하다. 오감이 탁월할 세계고 그곳에는 신들이 정말 그 속에 사는 신전들과 성소가 있어서 신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옆집에 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들이 신인들에게 묻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으면서 신들과 교제하는 걸세 이런 생각하면서 떨렸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은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실상대로 보며 이 밖에 여기에 따르는 온갖 행복을 누리는 것일세. 해, 달, 별도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면서 또 온갖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 세계를 지금 노래하시면서 우리가 다이몬의 인도로 죄가 많은 자들은 저승에 가서 죄가 많은 자는 바로 지옥에 던져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다시 나올 수가 없네. 영벌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먼저입니다. 파이돈이 훨씬 먼저죠. 지금 이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영벌에 빠지고 또 이런 타르타로스라 그래요. 거기에 던져지지만 지옥에 이들은 여기서 1년만 그 고통을 당하면 그 중에요. 죄인 중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친구들은 1년 정도면 다시 나온대요. 1년 정도면 물결이 착 밀어내준대요. 지옥에 빠져서 아주 어두운 색에 들어가 있다가 물결이 밀어내져서 1년이면 다시 건져지고 또 이제 살인자들 온갖 죄인들이요. 그곳에 가면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존재의 이름을 계속 외면서 울부짖고 있대요. 모여서. 그래서 그 뭐냐면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계속 애걸 애걸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1년 정도 만에 나온 사람들 얘기예요. 못 나온 애들은 답이 없고 나온 친구들은 바닷가로 밀려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애걸하는 느낌으로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면서 하냐면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친절을 베풀어 끌어내주어 좋은 호수 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청이 용납이 되면 고생해서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끌려 들어가서 안 됐네요. 여러 강을 떠내려 이게 지옥불보다는 지옥물이네요. 여기는 지옥물에 들어가서 헤매는 스토리입니다. 살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를 끼친 사람들의 자비를 얻을 때까지 그 운명을 되풀이한다. 계속 그래서 그런데 저 위에 청정한 곳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철학으로서 자기 자신을 아주 순결하게 한 사람들이고 그 후로는 전혀 육체 없이 살 것이다. 즉 다시 여기 안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안 오고 거기서 산다. 여기에도 플라톤이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이니까 플라톤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플라톤만 해도 벌써 여러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도 박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조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정보들이 그런데 아무튼 자명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림이 비슷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재료에야 도는데 그 중에서 딱 취합해서 이게 자명하다라고 할 때 벌써 윤회론이 있죠. 윤회한다. 다시 오지 않는 정토가 있다. 이게 인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인도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니까 제가 예전에 북극성 이야기해서 북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고인돌에다가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 새겨놓고 북극성으로 간다고 본 거예요. 북두칠성만 얘기해도 북극성을 모시는 별별이거든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북극성은 그냥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북두라고도 부릅니다. 북극성을 예전에는 같이 본 거예요. 북두칠성과 북극성은 한 세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거기가 천 개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 개로 가야 된다고 믿은 거죠. 죄를 지으면 못 가겠지만 제대로 하느님 뜻대로 성통공안하며 산 사람은 거기 가서 하느님이랑 산다. 비슷하지 않나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간 머릿속에 이데아에 그게 새겨져 있지 않나. 다 똑같은 소리 어떤 정보를 봐도 그게 옳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소승불교는 과감하게 거기도 안 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기는 난 열반에 갈 거야. 거기도 어차피 현상계 아니야. 그런데 트윙은 다시 그 정토를 수용합니다. 거기가 있으면서 보살도 하는 게 중요해. 우주를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주 안에 살면서 중생을 돌보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런 대승사상과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온 이 사상 철학자들이 그 세계에 들어간다. 또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왜 대승이냐. 지금 플라톤 얘기 소크라테스 얘기에서는 다시 지구에 오는 얘기는 없는데 왜 대승이라고 하냐.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모습이 전형적인 대승보살이에요. 신의 명력으로 아테네를 위해 난 봉사하겠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요. 그 크리톤에서 너는 사형을 안 받고 추방당할 수 있었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불어 사형을 당당히 받아들였다. 선택했다. 추방보다. 왜? 신의 명령이요. 아테네에서 전도하라였거든요. 여기서 추방당한다는 건 자기 생명은 끝이라고 본 거예요. 나 마지막 한 번 해보는 거죠. 나 여기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차라리 죽여라. 그랬더니 죽어라. 라고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신의 명령을 받고 봉사한다는 게 확고합니다. 대승보살이에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불어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확고해요. 자기는 그 세계에 다시 간다. 그 세계를 본향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고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까지. 그냥 보편적으로 거기가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해서 본향이라는 의미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리가 모르죠. 진짜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사우르면 나 고향 간다. 라고 좋아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승사상과 분명히 만나고 있고요. 이 얘기만 더 드릴게요. 법화경을 제가 오늘 저녁에 읽어드릴 건데 못 들으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법화경이 다른 소승경전하고 완전 차별화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뭘까요? 석가모니가 등장해서 자기가 전해했던 말을 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딱 이 얘기를 합니다. 핵심 사상이 세 가지예요. 첫째 영생 나는 무량한 수명을 갖춘 영원히 사는 부처다. 열반에 들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현상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산다. 그 다음에 정토 정토를 보살은 만들어야 아라한들은 부정하는 열반 열반 사상 때문에 부정하는 정토를 건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토의 주민인 중생 구제 이 세 가지가 핵심 사상입니다. 심지어 부처가 무량한 수명을 무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기만 해도 어떤 공덕보다 뛰어나다. 좀 황당한 얘기죠. 갑자기 무량 수명을 왜 얘기해요? 석가모니가 영생이 되게 화둡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석가모니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열반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살면서 뭘 하느냐 정토를 천국을 건설하고 중생들을 그리 인도하겠다. 이 주장을 펴니다. 무섭죠. 기독교랑 거의 통하는 사상이에요. 기존 불교에는 없던 얘기들이 법화경 화음경 유마경 쏟아져 나옵니다. 아미타경 지금 반야신경 금강경 이 네 경전 이 경 네 다섯 경전들이 대승불교 일기로 봐요. 일기경전 그중에 반야신경 금강경이 좀 더 그 전부터 나왔던 사상이라고는 보지만 정립된 연대는 다 비슷해요. 기원 1세기 이후에요. 법화경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기원 후 50년경에 1, 2, 3편 정도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후 나머지는 다 기원 2세기 때나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아는 이런 형식의 경제들은 다 기원 1세기 이후 2세기, 3세기 거치면서 만들어져요. 사고의 원형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나 기독교 누가 먼저다가 아니라 교류하고 있었다라고 본 그리고 서로 영향을 줬다. 예수님이 석가모닉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구절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영향을 주고받았다. 수타니파타에 나옵니다. 수타니파타에요. 성례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적대적이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허풍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게 아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들어가는 게 널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구절은 똑같이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아주 초기경이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다른보다 공통된 만남을 많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비밀이 풀립니다.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제가 제시하는 대승적인 답 소승적인 답은 소수매니아를 위한 답이고요. 대승적인 답이 인류 보편의 답이고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해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원래 불멸이기 때문에 참나를 찾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들이 사는 천국을 만들고 그 자격을 가지고 당당히 영계에 들어가서 영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온 우주를 불국토로 정토로 만드는 사업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대승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파이돈 읽으실 때도 이런 것과 이런 불경 성경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힌두교 경전에서는 바가바드 기타에 나와요. 바가바드 기타에 이런 다시 윤회하지 않은 하늘 브라마의 하늘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도 끝이 아니고 결국 거기는 열반해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합니다. 인도철학은 거기에 다르긴 하지만 또 만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이 영혼의 본질로 복귀해야 된다. 돌아간다. 돌아가면 인간도 불멸이 된다. 이게 영생 영생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생한다. 그래서 이 영혼 자체가 원래 영혼의 본질은 불멸이고 육체는 사멸하는 건데 육체에 너무 집착이 된 사람들은 그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과 경향성으로 윤회를 하는데 이제 동물로도 윤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철학자만은 철학자만은 영혼을 정화시켜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이 순수한 본래의 모습에 복귀했기 때문에 신성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이제 영혼이 산다 하는 실제로 영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영생인데요. 윤회도 영생이죠. 그런데 사멸하는 육신을 계속 취해야 되는 영혼의 입장과 철학자가 영생한다는 건요. 육체랑 육체를 떠나서 에테르로 된 몸을 가지고 영혼이 산다는 건 다시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전형적으로 다른 철학, 종교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석가부니보다 한 세대 뒷뿐이에요. 이때도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 이런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극락 사상이 다 나와요. 이런 사상에 인도 사상과의 영향도 플라톤만 해도 유네론이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리스의 원래 제우스나 신학적인 개념도 있는 거니까 서로 영향도 주고 받았다라는 관점에서도 연구해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리스에서 정립된 이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아미타경 내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거기도 가면 막 특징이 길도 황금으로 돼 있고 연못에 보석 들어있고 이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보석들을 좋아하세요. 지구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보석들이 지금 저기 신들이 사는 연계에 가면요. 실제 제우스신 이런 분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들한테 직접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날 독양 마시는 날 되게 설레서 죽어요. 이제 나는 간다. 가서 진짜 신들 만나서 철학 공부 제대로 지구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 가서 또 배우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크리톤에 보면 사흘 뒤에 너 고향에 돌아간다 하는 여신의 게시를 받아요. 사흘 뒤면 너 돌아간다. 고향으로 간다. 이미 나름 게시도 받고 이런 세계를 기존의 그리스에서 도는 이야기들로 엮어서 제자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에 꼭 자명하지는 않지만 큰 어떤 맥락은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바다 속에 있는 여기 물고기들 있죠. 물이 있죠. 물속에 사는 얘네들은 자기들이 물속에 산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냥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기 속에 사는 사람도 이 위에 있는 올림프스 산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물고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공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기보다 더 미세한 에너지인 에테르 에테르가 이제 공기처럼 작용하는 세계가 있다. 그 위에 세계에서 보면 우리도 연못 속에 물고기 바다 속에 물고기다. 그래서 그곳은 아무튼 묘사 보석 같은 온갖 보석들 지구에서 이쁘다는 보석은 거기 가면 그냥 돌멩이 불과할 정도의 그런 찬란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고 천지예요. 산과들에 저 위에 있는 땅은 이런 보석들과 금은 같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두 환한 빛을 내기 때문에 땅만 봐도 무한한 기쁨을 주는 곳이다. 그곳에는 에테르가 우리의 공기같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사는 존재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장수하며 오래 살며 모든 감각에 있어서 더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곳에는 신들이 정말 살고 있는 신전들과 성소가 있어서 사람들은 신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들이 신들에게 묻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 거기서 온갖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삶의 신고에 하늘나라 하느님 계신 곳 가가지고 성통공안 도덕을 잘 닦으면 본성을 통하고 홍의인간을 완수하면 가가지고 산다. 영득쾌락하리라. 영원한 쾌락을 얻으리라. 하는 내용이랑 똑같죠. 이런 내용이요. 힌두교에도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 다 있고요. 바가바드 기타에도 나오고 전세계 다 발견돼요. 다만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을 중시했죠. 그런데 가뭄보안이 거기도 현상계인데 버려라 열반에 가라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이런 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열반 못 든 사람이나 가는 세계예요. 초기불교에서 이런 극락도 나와요. 그런데 아나함들이나 가는 열반 아라함들은 벌써 거기 안 갑니다. 아나함들이나 사는 정거천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대한 부정이 있죠. 초기불교에는 힌두교에는 바가바드 기타에는 여기를 브라마의 세계라고 똑같이 이렇게 윤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도인들이 사는 세계. 하지만 힌두교는 여전히 그 세계에서도 결국 그 몸도 해체해서 열반에 들어가야 아트만과 하나가 돼야 끝난다. 인도 사상들은 극락에 대해서 뭔가 확 긍정적이지 않아요. 가기를 바라면서도 거기도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대승사상들은요. 이 극락을 최종 정착지로 얘기합니다. 왜? 거기 살면서 계속 인류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부재해야 되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이런 불교의 극락에 해당되는 소크라테스는 하데스라고 불러요. 이 글 안에서는 이 연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 이 아미타경에 나온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 지금 이 부분 묘사가 훨씬 뒤에 나온 아미타경에서 이 보석과 금으로 막 길이 돼 있고 보석으로 연못이 막 열못에 있는 돌들이 채워져 있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면서 진리를 설하고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똑같죠. 재미있는 건 이 철학자들이 보살들이 생각하는 극락은 최고의 학교예요. 신들한테 직접 철학을 배우는 학교. 아미타 부처님한테 뭐 하겠어요. 거기서 진리를 닦을 수 있는 학교. 기독교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뭔 얘기 들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찬양하는 세계예요. 다른 욕망의 어떤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시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거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이 천계점 덜 미쳐서 어디 또 있을 거예요. 불교 같은 욕계천 같은 게 있어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천들이 있어요. 일단 거기 가서 좀 계시다가 나중에 정말 도에 뜻을 뒀을 때나 천국 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 함부로 갈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쿠라테스 뭐라고 하냐면 철학으로 완전히 인간 영혼이 정화된 사람들만 가는 세계가 진짜 신들이 사는 높은 천계가 있어요. 천계도 다 레벨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이건 당시 그리스 아테네 에요. 이미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쿠라테스가 남의 얘기를 빌려서 하는 것처럼 해요. 이런 말들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죽으면요. 실제 그 당시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인도의 영향이다. 유네론이니까 인도랑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접근하실 건 아닌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저는 좋습니다만 그리스 에서도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체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걸 플라톤이 잘 엮어서 넣은 거예요. 소쿠라테스 그 이야기로 잘 엮어 넣었으니까 실제로는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죠. 저자는 플라톤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나온 영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이몬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기도 하죠. 다이몬이 그런데 또 다이몬의 본뜻은 되게 작은 신령이기도 해요. 우리 수호령 같은 존재 그래서 이때 보면 다이몬이 인도를 해서 우리를 영계로 데려가요. 저승으로 그럼 거기 가시면요. 여러분 먼저 여기 우리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듯이 이번에 신과 가수 심판받는 내용인데 제가 그 만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스토리예요. 경건하고 바르게 산 사람하고 경건하지 않게 산 사람을 바로 판정을 해요. 어중간한 사람도 있어요. 막 재짓다가 착한 일 하고 착한 일 하다가 재짓고 이런 사람들은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아케론 강으로 가서 거기 준비된 배를 타고 어떤 호수로 보내요. 이 호수가 사실은 이 개념이 연옥입니다. 천국 지옥이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층들이 가는 세계가 연옥이에요. 지금 카톨릭 에선 연옥을 인정하죠. 그 연옥 같은 곳에 가요. 거기에 가면요. 거기서 자기 악행에 대해서 순화하고 죄악에 대해서 벌을 받을 거 밟고 지옥 갈 정도의 벌은 아닌 거예요. 적절히 받고 거기서 합당한 상도 받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영혼을 정화시키는 어떤 학교 치유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가 적절했을 때 아주 큰 죄는 아닐 때 적정한 죄일 때고 죄가 너무 크면요. 살인자 이런 자들 있잖아요. 타르타로스에 바로 던져서 다시는 못 나와요. 이 존재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원한 지옥 불에 기독교에서 던져진다고 하듯이 지옥에 바로 던져져요. 그런데 죄가 크긴 한데 좀 살렸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양반들은 타르타로스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어떤 큰 물결이 와서 쫙 밀어내요. 호숫가 근처로 밀어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애걸 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용서를 해주면 호수로 옮겨지고 아까 연옥 같은 곳으로 옮겨지고요. 자비를 못 받으면 다시 끌려 들어가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해요. 용서받을 때까지. 스토리가 이래요. 이런 얘기도 하나의 그리스에 이런 연계 이야기가 있었구나 정도 들어두시고요. 자명한 부분만 취하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자비를 얻을 때까지 운명을 되풀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돼요. 저유의 청정한 곳에 올라가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걸세. 자 이런 천국과 같은 곳에 갑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인간으로 윤회해요. 소크라테스 이야기에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철학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순결하게 해버린 사람들은요. 그 후로는 전혀 육체없이 살게 돼요. 다시 지구로 안 온다는 거기 좋은 천국에 갔다가도 아주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 가서 맛을 보긴 하는데 거기 오래 못 머문다는 이기고요. 철학으로 완전히 정화된 사람들은 최고의 하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는 육체를 우리 지구의 육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에테르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독약곤 마셔야 돼요. 시간이 넉넉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이런 얘기도 지금 그 당시 돌던 이야기들을 잘 엮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 인생에서 덕과 지혜 지혜와 덕이면 불교로 치면 반야와 자비 반야와 방편이죠. 육바람 일이죠. 지혜와 덕이면 지혜와 덕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왜 그 보상은 아름답고 그 희망은 크다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삼일신고 스토리에요. 우리가 본성을 꿰뚫어서 반야로 본성을 통하고 덕으로 공덕을 쌓으면 하느님 계신 곳에 가서 영득해라 하리라. 환인 환웅 있는 곳 가서 거기서 도인들이랑 같이 살 것이다. 이게 우리 민족 스토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꼭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꼭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야. 이건 찜찜한 부분이 있죠. 영계에 대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지상의 인간들이 하지만 영혼이 불사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것도 방금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할 이라고 비슷할 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할 것이다. 큰 스토리는 비슷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하고 파이던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대들은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자네들 자신을 돌보게 그대 자신을 자신의 영혼을 돌보게 이 소리죠. 이렇게만 하면 다른 약속은 안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나에게 나와 자네를 자신에게 최고의 봉사를 하는 거야. 영혼을 잘 돌보게 그리고 이런 얘기래요. 그리고 자네들 나 죽고 나서 어디 묻고 나서 이딴 소리 하지 말게 소코라테스를 저기다 묻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게 이런 소리 하지 말게 왜냐 그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해치는 일이야 크리톤 크리톤이 도망가자고 꼬드겼던 친구잖아요. 크리톤 마음 단단히 먹고 오직 내 육체만을 파묻은 것이라고 말하게 왜 자기 영혼은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소코라테스가 저기 묻혀있네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에 대한 신뢰죠. 내 육신이 거기 묻혀 있을 뿐이죠. 이렇게 정확히 상황을 알아달라 라고 하면서 독약 드시고 가십니다. 이런 스토리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간 나시면 파이던을 찬찬히 보시면 생각을 고요히 하게 되면 명상이죠. 묵상을 하게 되면 명상 묵상을 하게 되면 영혼이 본연의 본래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서 불멸의 것이 되게 돼 있다. 영혼이 육체 사멸하는 거랑 너무 지금 친하니까 우리 영혼도 계속 윤회하게 되는 거고 영혼이 불멸의 것과 하나가 되면 윤회를 떠나서 열반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사는 세계에 가서 신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이 스토리 벌써 영생 천국 다 나왔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죠? 사람들한테 신들에게 신적인 이성을 닦아서 신들의 명령으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나는 인류의 영혼이 진선미해지게 신적인 것을 닮게 되도록 이렇게 봉사할 뿐이다. 이게 소크라테스 자기 생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생의 사명 내 생은 이러라고 있는 거다. 뭐하라고 있는 거냐 특히 인류 중에 아테네 사람들한테 영혼을 갈고 닦아서 이런 신적인 본성을 되찾으라고 진선미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혜와 덕이 갖춰지면 이런 신들이 사는 세계 철학적으로 영혼이 정화된 사람은 신들이 사는 세계에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러 온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재밌죠. 예수님 스토리랑 만나죠. 같이 보시래요. 그러면 또 예수님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미타경하고 지금 거의 한경전같이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도의 불교 이스라엘의 기독교 이렇게 아테네의 이런 그리스 로마 그리스 철학 후대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철학 다 별개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진리면 똑같은 소리가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 진리끼리는 또 서로 교류합니다. 만나면 불이 붙으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져 왔어요. 진리라서 누구나 자기 영혼을 연구하면 같은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요. 누가 누굴 뱉겠다가 아니고요. 또 진리끼리는 서로 전파되면서 교류되게 돼 있어요. 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가 더 밝혀졌다고 해서 누가 누구 걸 배웠느니 기독교가 불경 초기 불경에 나온 얘기들이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이 불교 영향을 받았을 확률도 커요. 예수님이 그리스로마 철학 영향을 받았을 확률도 당연히 크죠.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으니까. 벌써 그 제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로마 철학의 로고스를 벌써 성경에 제일 메인에 놓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그리스로마 철학을 몰랐다고 볼 수가 없죠. 당대 지식인들은 알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인도의 불교적 이런 영향도 안 받았을 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싸우니까 거기다 그러죠.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금식 따지는데요. 지금도. 근데 먹는 게 널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너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 너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제일 너를 더럽힌다. 요 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요. 스타니파타에 보면 초기불경 부처님의 초기불경 입니다. 성내고 교만하고 왕고하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자만 떠는 거 그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만 지금 계속 뭐가 비린 게 아니고 이게 뭐죠? 결국 거칠고 잔혹하고 등 뒤에서 친구 욕하고 친구 폐신하고 이런 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 구절만 계속 나가요. 생명해치고 죽이고 자르고 묶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륜하는 거 이게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고기나 생선 안 먹는다고 단식한다고 옷 벗고 다닌다고 머리를 이렇게 멋지게 탈의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가죽옷을 입었다고 옷을 벗었다고 불 피우는 이런 재식을 잘 지킨다고 그런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혹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할 수는 없다. 이게요. 계율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이게 성경에서 율법주의를 날려버리는 이런 논리랑 통하고요. 사도바울까지도 이어지죠.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하고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게 더럽히지 너를 입에 들어간 게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요. 수타니파타라는 아주 제일 알려진 초기불경이죠. 부천이 원육성에 제일 가까운 경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딱 보면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만 이걸 딱 보고는 뭐야 결국 예수님 불교신자였잖아. 이런 발상은 참 무지한 발상입니다. 무지한 발상. 전대 앞서 다녀간 성인들의 영향을 흡수 못하는 그 양반이 성인이 못 되는 거죠. 진짜 성인들이라면 앞서간 성자들의 이야기를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구에 알맞게 요리해서 줍니다. 그 시대에 알맞게. 모든 성자들의 이야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어요. 협업하면 내가 뭔가 모자란 존재가 된다. 제가 그런 식이면 고정강의 안 하죠. 제 소리만 떠들죠. 내가 성인이 되려면 내 소리만 떠들어야겠다. 저는 그런 소리 안 하죠. 예전 성인들의 말씀 거기 다 있었다. 동양에서 최고 성인으로 꼽힌 논어의 공자님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수리부작. 나는 하나도 창작한 거 없다. 옛날 어른들 말씀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진짜 영혼의 고단수들이 하는 말인데 이걸 이해 못 하는 분들은요. 우리 교주님이 다 하셨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성경에 나온다.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어디선가 다 들어본 말이고 어디선가 그 진리가 조금씩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집대성에서 그 시대에 딱 답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그 시대의 성자들이 그 전에 또 수많은 성자까지 안 가더라도 현자들도 다 진리의 한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세례의 요안도 진리의 한 부분을 얘기하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포교 활동 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설교했던 세례의 요안도 천국이 다가오니 회개하라. 이 말을 예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천국이 다가오니 그러니까 이게 다 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런 얘기 하더라도 누가 누구의 제자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이런 말 한다고 이해하시면 그분은 일단 재강이 들으실 아직 소양이 없으신 것 일단 다른 강의 더 듣다가 오세요.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가 영 거슬린다 싶으시면요.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아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양식이 있는 이라면 즉 상식이 있는 이라면 충분히 제 얘기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학자들이 보는 게 인정하는 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는 사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되게 불리한 얘기인데 복음마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말이니까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제자들이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했다면 하면 되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벌써 그게 약간 미묘합니다.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 제자를 또 미묘하고요. 마음이 예수님 제자를 또 마음이 미묘해요. 이 관계에서 이 미묘한 얘기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는데 복음마다 들어있다는 건요. 뭔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지도하는 그룹에 예수님이 분명히 간 건 사실인 것 같다는 거예요. 꼭 제자였다기보다 아무튼 거기 가서 거기서 가입 의식도 치르고 세례도 받고 있다가 거기 공동체에서 몇 명 또 데리고 나옵니다. 딱 보니까 너 나를 따르라 하고 데리고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만 봐도 벌써 보여요. 예,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 감추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불미스러운 오해를 피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굳이 다 썼다. 아마 사실일 거다. 이거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한테 무슨 그게 그게 되겠으니까 예수님 명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이면 아무도 태어나서 스승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배웠단 말 나오니까 혼자 그럼 이런 분들이 혼자 뭐 할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있겠죠. 결국 제 강의 보고 배워놓고 나중에 또 나는 홀로 스승 없이 배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뭔 짓거리니까 그게 그래서 훌륭한 스승 만나서 자기 영상을 잘 개발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 스승을 더 뛰어넘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어떤 기본 없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삶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 얘기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라도요. 제가 무슨 조금이라도 편견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 제자일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랑 불경을 딱 엮으면 그래 누가 누구한테 누구 걸 베끼대. 뭘 베끼어요. 베끼기가 그래서 그런 눈에는 안 보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